안녕하세요. 오늘의 컨텐츠는 탱크 리뷰 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탱크 리뷰 인데요 탱크가 아주 크네요. 이게 소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탱크라면 발표가 되어야겠지만 발표가 안됩니다. 여기가 막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시면은 탱크가 있고 쏘는 버튼이니까 이건 총이구요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배터리가 다 된거 같습니다 아 네 제가 배터리가 다 됐지 않는데 배터리가 다 된건 아니더라구요 오오오 память 오오오 발표 그리고는 오오오오오오 오오오 우와 왜그래 이렇게 올라가네 이게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으아아아 오오오 멋있네요 이게 불이 들어오구요 이게 챔프 또 어떤거 할 수 있냐면 이걸 돌리면서 으악 이걸 돌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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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돌리면서 돌릴 수 있네요 오 좋네 좋아좋아좋아 뭐 이런거도 되구요 게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따로 근데 웬만한 좀 끄고 하더라구요 웬만한 그 탱크 그 잠깐 여기 바퀴가 달려가지고 가더라구요 근데 이거 아이스크 하기 때문에 이게 직접 이렇게 굴러갑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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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면서 이게 돌아가네요 오오 좋습니다 네 이게 탱크 RC카 네 여러분들은 탱크 RC카 사보시는거 나쁘지 않을거 같습니다 이번 편을 잘보실다면 구독자 꼭 눌러주세요 오 오 오 오 오 아멘